광개틀 광개틀입니다 출연의 기룬사범 광개틀에 새로 나오는 동작들입니다 나란히 서 하늘손 뒷발서 손칼 높은데 대비맞기 걷는서 뒤집어지르기 걷는서 입어 옮겨드리며 나가기 걷는서 손바닥 올려막기 모아서 옆주먹 내려때리기 모아서 손칼 낮은데 안막기 밖으로 눌러차기 연속차기 연속차기 걷는서 발목 낮은데 반대막기 걷는서 높은데 반대지르기 들어가며 자진발 앞으로 일부 옮겨디리며 돌기 틀을 보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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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